성시경에 먹을텐데 영동시장 수육맛집 갑니다. 논현역에서 5분정도 걸어가면 오늘의 맛집이 나옵니다. 한우머리 수육순대국 그리고 소주를 주문했습니다. 한우수머리 수육은 돌깃돌깃 식감이 끝내줍니다. 이렇게 탱탱한 한우머리 고기 보세요. 간장소스에 고기와 고추를 푹 찍습니다. 마침 순대국도 나왔습니다. 약간 심심해서 다대기 넣고 새우젓으로 간을 했습니다. 수육의 담백함에 우순대국의 짭조롬함이 환상입니다. 여기는 성시경에 먹을텐데 수육맛집 현대순대국입니다. 적용되어 있습니다. handi.com 정보살 적용되어 있습니다.